오돌이 총 몇 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다 제가 정말 과분하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00만 구독자를 기념하여 이벤트 하나를 개최합니다 오 직접 디자인한 반팔 띄워 에코백을 준다고? 해볼까? 흠...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당첨돼야 주잖아 뭐? 7명? 100만 명 중에 7명? 이 정도면 입에서 오줌 날 확률이잖아 안 하는 게 나을라나? 오돌아! 싹소리 하지 말고 모리랑 밥 먹어라 오늘 반찬 뭐야? 고기는 있지? 자꾸 쌉소리 할래? 주는 대로 처먹어 오늘 반찬은 시금치다 한 번만 더 고기 타령하면 고데기로 구렛나름만 말아버릴라니까 긴만 하지 말고 모리 불러와 동생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데 야 핫바 대가리 밥 먹으래 아하... 배고파 야 너 총 몇 명 아냐? 어? 총 몇 명? 내 여친 총 몇 명이냐고? 아니 유튜브 총 몇 명 아냐고 모르는데?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런 사람 몰라 안녕하세요 민머리씨 당신은 아웃입니다 아 아웃하니까 야구 생각나네 어? 주인님? 잠시 제가 말실수를... 앞으로 총 몇 명 스토리의 주인공은 민머리씨가 아니라 나천재씨입니다 어? 뭐야 당신 누구야? 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? 레이디 앤 젠틀먼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?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비밀입니다 시크릿 오 마이 갓김치! 이 김치는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대한민국 최고 김치명인 민동산씨가 15년간 숙성을 해서 단 15명한테 15억에 팔았다는 그 갓김치? 오 이 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한입 할래요? 언빌리버블 땡큐 땡큐 원피스 플리즈 아... 아이고 이 귀한 걸 얼굴로 드셨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? 주인님이랑 다전재? 민들레씨 반가워요 내 잘생긴 얼굴 보고 반했나요? Fall in love이요 여전히 잘생겼네요 다전재씨 다전재 아니고 나 천재요 지니어스 아 그래서 5만원만 빌려줄 수 있죠 그건 상당히 어렵네요 디플리커트요 총명명님 10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똑바로 하세요 이제 136만이에요 네 피드백이 빠르시군요 이벤트 참가하려고 하는데 7명 안에 저 뽑아주실 거죠? 아뇨 유감 아 이 정도면 되겠지? 구찌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졸립다 자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주겠어 이벤트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면 된다고 했지? 안녕하세요 총명명입니다 구독자님들 이벤트 참여 감사합니다 최후의 7인을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시맨님 터보유격대님 파워레인저님 가이오맨님 수필바님 마스크맨님 호돌이님 이상 축하드립니다 굿즈 드릴 테니 잘 쓰세요 예스 성공이다 구찌구찌뻑 중고나라에 팔면 2만원은 받겠지? 여보세요 네 총명명입니다 네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고 당첨자들이랑 제 캐릭터들끼리 모아서 당첨기념 사진 촬영 있으니 역삼동 땡땡땡 번지로 오세요 10분 안에 저 부산 사는데요? 유감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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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